마야가 정글 문명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멕시코 고원지대에서 번성한 문명세계는 메소아메리카 문명사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원래 이곳에 살던 토착 원주민 집단이 설립한 문명세계의 북쪽 아리도아메리카에 살고 있던 아즈텍 계열의 인구 집단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치열하게 경쟁했기 때문이죠. 지리적으로 멕시코시티가 위치한 중앙고원으로부터 남쪽 오악사카 계곡을 연결하는 고원지대는 온대와 아열대가 교차하는 식생환경으로 일찍부터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는 농경민이 정착하여 문명의 싹을 틔운 지역입니다. 현재 멕시코에 살고 있는 원주민의 인구 구성을 보면 첫번째가 아즈텍 언어 계열에 나와뜨리며 두번째가 마야인들이죠. 그리고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여섯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자포텍 믹스텍 오토미 토토낙과 같은 제 부족이 바로 초기 문명을 설립한 토착 원주민 집단의 후손입니다. 아즈텍이 설립한 문명세계는 오랫동안 세간의 주목을 받아온 반면 토착 원주민 집단이 설립한 문명세계는 덜 알려진 것 같습니다. 이는 현대 멕시코가 국가의 정체성을 아즈텍 계열의 멕시카족이 설립한 아즈텍 문명에서 찾고 있기 때문인데요. 혈통적으로 본다면 멕시코인의 혈통은 아즈텍보다는 토착 원주민들의 기원을 둔 혈통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즈텍 문명은 토착 원주민 집단이 설립한 문명세계를 토대로 후대의 패권 세력으로 등장한 멕시카족에 의해 세워졌다는 얘기죠. 특히 토착 원주민 집단 중 자포텍은 오악사카 계곡에서 시작된 문명 초기 단계부터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언어를 비롯한 그들만의 전통문화를 현재까지 계승하고 있는 몇 안되는 토착 원주민 집단의 후손인데요. 아즈텍의 수도 테노치티틀란이 공격받을 때 많은 토착 원주민 집단이 스페인 동맹 세력에 가담한 반면 자포텍은 이에 동조하지 않고 스페인에 저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페인 점령 시대에는 여러 차례 반란을 일으켜 멕시코가 식민을 벗어나 자치권을 회복하는데 커다란 족적을 남긴 인구 집단이죠. 오악사카 계곡에서 설립된 자포텍은 중앙고원에서 설립된 아즈텍과 저지대 정글에서 설립된 마야문명 사이에 있다 보니 고원문명과 정글문명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아즈텍 신화에 나오는 신성한 동굴 숭배 사상이나 동굴에서 비를 뿌린다는 마야인들의 신화적 세계관은 모두 자포텍의 기원을 두고 있죠. 실제 오악사카 계곡에는 석회암 동굴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으며 자포텍 전설에서도 그들의 조상은 동굴에서 나와 사람으로 변했다는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악사카 계곡에서 옥수수경작을 통해 농경 정착민으로 성장한 자포텍은 메소아메리카 문명 세력 중 가장 먼저 토기를 제작한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자포텍인들이 설립한 문명 세계는 메소아메리카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오늘은 아즈텍인들이 이주하기 전 멕시코 고원 지대에서 펼쳐진 초기 문명 세력 중 자포텍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밌게 보시고 내용이 괜찮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메소아메리카 문명을 일체화된 문화 공동체로 묶어주는 강력한 매개체 중 하나가 달력인데요. 여기에는 다른 문명 세계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역법 체계가 있습니다. 바로 제사의식에 사용된 261 종교 달력인데요. 20진수로 표현되는 숫자체계와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들의 세계를 하나로 엮어 만든 역법 시스템이죠. 메소아메리카 숫자체계의 핵심은 숫자 0의 존재와 함께 점으로 표현되는 숫자 1의 개념과 줄로 표현되는 숫자 5의 개념을 조합하여 만들었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면 숫자 4는 점 4개로 표현되며 숫자 9는 점 4개와 줄 1 그리고 숫자 10구는 점 4개와 줄 4개를 조합하여 20진수를 완성한 것이죠. 자신들이 숭배하는 20명의 신을 하루를 뜻하는 일부터 13가지의 숫자와 연동시켜 만들어진 신화적 세계관이 261 종교 달력의 핵심인데요. 261로 이루어진 신들의 세계는 계속 반복되는 무한한 순환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농사 달력과 연동되면서 인간 세상이 창조되거나 멸망하기도 합니다. 261을 구성하는 각각의 날은 신들의 속성이 부여된 특별한 명칭이 부여되었으며 재단에서는 이에 합당한 동원의식에 치러졌는데요. 인간 재물을 바쳐 희생의식을 치르는 메소아메리카를 상징하는 친전문화의 기원이 여기에 있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261 달력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멕시코만의 인접한 정글에서 올맹문명이 시작된 기원전 1500년경 멕시코고원 남쪽 끝단에 위치한 오악사카 계곡에서도 도시문명이 시작되었다는 유력한 증거가 남아있습니다. 현재 부분적으로 발굴이 진행된 산호세 모고테라는 고고학 단지인데요. 신전으로 사용된 피라믹재단과 같은 공공시설물의 잔해에서 261 달력이 사용되었다는 놀라운 증거가 발견됩니다. 사람의 내부장기와 핏방울이 묘사된 기괴한 인물모습과 날카로운 칼을 형상화한 조각물은 동원의식의 제물로 바쳐진 인간이생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다리 사이의 숫자 6과 함께 그림으로 표현된 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기원전 700년경 자포텍인들은 20진수로 이루어진 숫자체계를 이미 알고 있었으며 동원의 대상이 신이었다는 유력한 증거인데요. 현재까지 메소아메리카에서 발견된 유물 중 가장 오래된 261 달력의 흔적입니다. 또한 숫자와 그림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조합은 자포텍 상형문자의 초기 형태로 확인되었는데요. 메소아메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체계로 알려진 올맥 상형문자와는 그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서기력을 전후해 에피올맥 단계에서 번성한 크레스자포테스에서 발견된 이스미안 문자보다 약 500년 앞선 것인데요. 음절을 나타내기 위해 숫자와 그림을 조합해 만들어진 이스미안 문자체계의 기원이 자포텍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포텍이 건설한 피라밋의 건축 방식도 올맥과는 차이를 보여주었는데요. 올맥 문명의 중심도시인 라벤타의 피라밋은 전부 흙을 쌓아 올려 만들었던 반면 자포텍인들은 먼저 돌을 쌓아 기단을 만든 후 그 위에 흙을 쌓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산호세 모고테에서 축조된 피라밋 축조 방식은 멕시코 중앙고원으로부터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도시까지 넓은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는 자포텍이 멕시코만 연안의 정글에서 건성한 올맥과는 인구학적으로 서로 다른 세력이라는 증거입니다. 자포텍의 시작을 알린 산호세 모고테는 기원전 500년경 누군가의 침입을 받아 몰락하며 인근에 위치한 몬테알반이 자포텍의 중심도시로 떠오르는데요. 이곳에서도 산호세 모고테에서 확인된 숫자체계와 261달력 그리고 자포텍 상영문자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증거들이 발견됩니다. 자포텍 스크립트로 알려진 석판에는 숫자와 신을 형상화한 그림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또 다른 그림 문자가 추가돼 하나의 문자로 인식되는 문자체계가 새겨져 있는데요. 그림 문자와 표음문자를 섞어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진 마야문자와 비교해볼 때 덜 복잡하지만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석판에 새겨진 몇 개의 조합은 산호세 모고테에서 발견된 신화적 세계관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261달력에 등장하는 20명의 신들과 각각의 날짜에 대한 특별한 명칭 그리고 봉원의식이 거행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석조 부조물이 발견됩니다. 단잔테라 불리는 300여 개의 비석에는 기괴한 인물상과 함께 숫자와 그림이 조합된 자포텍 문자가 새겨져 있는데 고고학계는 특정한 날짜에 행해진 봉원의식을 기념하는 유물로 판단합니다. 봉원의식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유물이 조개껍질과 25개의 옥조각을 조립해 만든 박쥐 형상의 가면인데요. 박쥐씨는 자포텍이 숭배한 신 중 하나로 제사장은 가면을 쓰고 봉원의식을 거행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300여 개의 비석 중 사람 머리가 거꾸로 매달리거나 남성의 상징물이 잘려있는 40여 개의 비석은 따로 정복석판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는 몬테알반의 통치 세력이 다른 도시를 정복하면서 사로잡은 포로를 봉원의식과 함께 희생시킨 것이며 옆접 모양으로 돌을 갈아 눈에 부착한 해골도 희생의식을 치렀던 증거입니다. 비석을 연구한 학자들은 특정한 날짜와 여러 개의 고유명사 그리고 지명을 나타낸다는 학문적 합의에는 접근했지만 기괴한 인물로 묘사된 도상학에서는 견해가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아즈텍과 마야문명에서 발견된 도상학과 일부 겹치기 때문이죠. 비와 번개의 신코시조와 옥수수 신코조비는 마야와 아즈텍에 나타난 도상학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만큼 메소아메리카 문명의 기원에 대한 학자들 간의 자존심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자포텍 문자에 대한 해독이 쉽지 않다는 얘기죠. 자포텍 문자 해독이 어려운 이유는 중앙고원에서 내려온 믹스텍과 북쪽에서 이주한 아즈텍에게 차례로 도시가 정복되면서 문자 사용이 완전히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자포텍의 전성기는 기원전 500년경 몬테알반이 건설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산호세 모고테가 위치한 오악사카 계곡보다 400여 미터 높은 산위에 건설된 요새 도시가 몬테알반입니다. 해발 2000미터급의 산정상을 평지로 깎아 건설된 몬테알반은 북쪽과 남쪽의 거대한 신전 피라믹이 마주보고 있으며 그 사이의 왕궁을 비롯한 수십 개의 건물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돌로 기단을 쌓고 그 위에 흙을 채워넣는 방식의 피라믹 축조 방식은 산호세 모고테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부속 건물이 나란히 늘어선 도시 설계 방식은 올맥의 중심도시 라벤타와 유사한데요. 당대 가장 큰 도시였던 라벤타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죠. 2만 명 정도가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몬테알반은 라벤타가 몰락한 기원전 300년경 메소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도시로 발전합니다. 주변에 건설된 소규모 도시들을 제압하고 몬테알반이 중심이 된 도시국가 연맹체제로 운영되었는데요. 이러한 정치체제는 메소아메리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국가시스템이며 문명기간 내내 분쟁과 내분이 반복되는 열국상태가 지속됩니다. 기원전 3세기경부터 주변 도시를 공격하기 시작한 몬테알반은 기원전 1세기경 오악사카 계곡을 벗어나 영역을 지배하는 패권국가로 성장하는데 상기 언급한 정복서판이 그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미틀라를 비롯해 몇 개의 도시에서 확인된 폐화의 흔적이 도시국가 간 벌어진 전쟁의 결과물이죠. 한편 멕시코 중앙고원에서는 서기력을 전화하여 메소아메리카를 대표하는 거대 도시이자 패권국가가 등장하는데 바로 테오티와칸입니다. 테오티와칸은 원래부터 중앙고원에 살던 믹스텍 오토미와 같은 토착원주민 집단이 연합하여 도시국가 연맹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서기력 500년경 멕시코고원 북쪽에서 사냥꾼으로 살고 있던 아즈텍 계열의 인구집단이 중앙고원으로 이주를 시작하면서 연맹체제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연맹의 중심도시 테오티와칸이 무너진 것이죠.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연맹의 핵심 세력 중 하나인 믹스텍은 촐룰라 틸란통고 툴라 등 중앙고원에서 번성한 20여개 이상의 도시에서 통치권력을 행사한 인구집단인데요. 서기력 8세기경 자포텍의 전성기를 이끈 몬테알반의 통치권력이 믹스텍에 넘어가며 자포텍 문자 대신 믹스텍 문자가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몬테알반이 몰락하자 미틀라와 자아킬라가 자포텍의 중심도시로 떠올라 믹스텍과 700년 년 동안 적대관계를 유지하는데요. 해골로 형상화된 부조물이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볼 때 믹스텍과 자포텍의 대립관계가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서기력 15세기경 강력한 군사력으로 무장한 아즈텍 전사들에게 자포텍 도시들은 모두 항복하였으며 아즈텍의 수도인 테노치티틀란에는 솜씨 좋은 자포텍 장인들이 끌려왔다는 명확한 증거가 남아있는데요. 아즈텍의 남아있는 기록에 따르면 테노치티틀란의 8번째 통치자인 아후이조트리 아즈텍 전사들을 이끌고 자포텍을 공격했으며 그 시기는 1497년부터 1502년까지 약 5년 동안 진행됩니다. 자포텍에 대한 아즈텍의 통치기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는데요. 아홉번째 통치자인 목테수마이세가 스페인의 공격을 받아 사망하고 수도인 테노치티틀란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아즈텍의 봉신국가였던 자포텍 도시들은 스페인 정복전쟁의 패배로 자치권을 상실하였으며 메소아메리카 문명의 한축을 담당하던 자포텍 국가는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메소아메리카 최초의 패권국가 테오티와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